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태국어 특기 연습 퀴즈 포틴입니다. 오늘 특기 연습은 조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. 이번 특기 연습 퀴즈는 조금 길고 문장 두 개 합치는 거예요. 아까 제가 한 말은 잘 들어보면 봄이 있어요. 다이는 나아요. 영어에서 dry, dry, 마르다. 그래서 다이봄은 머리를 말리라 라는 뜻인데 이제 나의 봄 검쿤 검쿤은 당신의 검 의 하이행 이거는 말리게 하다 합쳐서 하면 당신의 머리를 말리라 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건 어 빠이 칵 너 드나 건은 전 전이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어 빠이 칵 너 밖으로 나 가다 드나 이거 이 부분은 그냥 어조사 같은거죠. 더 는 저번에 깐 더 라는 뜻을 알려드렸어요. 그거는 자 뭐 같이 하자 라는 뜻이고 근데 이번에는 깐 없고 그냥 더 만 하면 이제 명령 같은 말이에요. 뭐 하라고 하는 뜻이에요. 근데 제가 아까 나 나도 붙였어요. 나도 붙이니까 더 나 가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된거에요. 드나 드나 명령 하라고 하면서 조금 부탁도 해요. 드나 드나 이제 다시 한번 전체문장 볼까요. 나의 봄 건군 해행 건 억 빠이 칸 넉 드나 건 억 빠이 칸 넉 드나 이거는 한국어로 보면 외술하기 전에 외술하기 전 이 부분은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해석하기에는 외술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라 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외술하기 전에 머리를 말려라 라는 뜻이죠. 자 이번 퀴즈는 조금 어려웠죠. 그래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. 잘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태국어 공부하시면서 파이팅 하세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서리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